자, 보시게 되면 1봉상 정배열이다. 근데 1봉만 보면 좀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분봉 대량 결의 캔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대 확인 후에 지지대 고점 분할 매수라는 종목을 30분봉 매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0분봉 지지대 확인 후에 지지대 저점 손절 라인을 잡고서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백문이 불혈견,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차트 전에 이건 아셔야죠.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좋다. 주식으로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결국은요, 딱 세 가지, 두 가지더라고요. 실적이랑 변화.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십니까? 아니면 변화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 비율이 7% 이하인 종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인 종목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환사체 증자 5회 이상 종목은 종목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 유상자 1년 이내 종목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 적자는 100억 이상 종목 접근은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부채 비율은 150% 이하의 종목을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적으로 봤을 때 비덴트라는 종목도 우리가 단타적으로 여러 번 할 수 있었는데 매매 부분은 어떻게 잡았냐면 30분 봉이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항상 밀리더라도 반등 나오고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30분 봉이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지켜봅니다.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근데 그 자리는 어떻게 된다? 이 반등 나왔던 자리에서 여기 지금 보시죠. 30분 봉에서 에너지를 모았던 자리가 반등 자리가 되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13,000원에서 15,000원 이 정도만 하더라도 10% 이상의 단기 트레딩 수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컨텐츠 관련 주로 두각을 받았는데 이게 30분 봉입니다. 1봉 아닙니다. 30분 봉에서 어떤 특정 수급이 이렇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지구 움직이다가 결국 내려오죠. 여기가 박스권 매매가 되고 이 구간 안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5,000원에서 82,500원이면 7,500원 약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7에서 1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 밑으로 빠지고 올라오고 밑으로 빠지고 올라오면서 항상 30분 봉에서 대량 거래 투자 자리 그다음에 거기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로직 포지션을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것이 조금은 단순한 로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어떻게 매매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매해야 될 것인가 탄소 나노티브 오케이 그다음에 타이어티브 부족 현상까지 오케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섹터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면 수급이 나오는 자리가 중요하죠. 여기 수급이 나왔잖아요. 수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방하다가 5만 7천 원에서 8천 원 이 자리가 주가 부양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 좋은 걸 알면 그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했고 그 매수 포지션은 어떻게 됩니까? 대량 수급이 나왔던 이전 자리에 박스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을 잡으면 크게 잃을 만한 법은 없다. 단 실적이 좋거나 변화가 되거나 제가 항상 개인 투자 문턴에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실적과 변화 둘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적이 좋거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트렌디하거나 그거 외에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러니까 황주명하게 되면 실적, 변화 플러스 트렌디예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렌드예요. 그거 외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디지털 대성, 실적, 변화, 트렌드 예를 들면 바이넥스, 실적, 변화, 트렌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종목이 나중에 어떤 특수상황으로 밀릴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적, 변화, 트렌드 중에 하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포지션을 굉장히 중시하게 돼요. 미트온 미트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량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내려오는 자리, 이런 자리들, 지지대 자리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려다가 놓쳤네요. 보시게 되면 실적, 변화, 트렌드에서 박스권으로 잡으니까 지지대는 면입니다. 면이 뭐냐?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 오면 매수해서 손절해야지 그러니까 손절이 맨날 나가요. 손절 세 번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최소화하면 수익을 극대하는 건 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종가에서 한 번, 중시값에서 한 번 분할 매수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 박스권은 상단을 만들었던 박스권의 면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만 잃지 않는다는 거죠. 해성DS, 종목 좋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나오고 있잖아요. 쇼티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내려와서 중간, 여기나 여기서 중간에 딱 매수하면 이보나라고 뜨잖아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사는 게 주식의 핵심이에요. 기다렸다 사는 게. 매일 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매일 주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들이 올 때만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트레이딩이 되고, 그래야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성DS, 반도체 쇼티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매매하고 싶죠. 왜? 대량 수급이 돌아가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때 쫓아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이때 가습기 부딪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매매라는 것은 포지션을 갖고 내려올 때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라는 것이 주식이라는 거죠. 원풍 볼게요, 원풍. 산원형, 타폴링, 광고형, 플렉스, 원나인. 저는 더 이상은 매매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최대 주물량 지문 매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산원형, 타폴링, 광고형, 플렉스, 원단인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기다리면 올라간 자리에서 박스권 면을 보자고요. 박스권 면을 보면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70% 샀어요. 중심에 30% 산다 치면 70%만 사죠. 30%는 어떡합니까? 보내주자고요. 내가 천만 원 있으면 700만 원 매수하고 300만 원은 현금 들고 있는 거야, 이 종목은. 700만 원 갖고 트레이딩해서 장대양목 나오면 매도하시면 되죠. 두 번째 내려오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는 좀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SM, 큰 종목이야. SM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바닥에 대량 매수 들어왔으니까 매수하고 싶어요. 마음이 조급해, 다급해. 그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다렸다가 보시면 이런 자리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오면서 분할 매수와 원칙적인 접근까지도 여러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30분 보기에서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수급을 진행했던 박스권 구간에서 상단 70%, 중심 30%, 혹은 중심 50%, 7대 3이나 5대 5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좋다. 사법에 따른